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법이 아주 엄합니다. 선거법이 엄하기 때문에 정치에 입후보한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의식하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선관위의 권력이 엄청나게 비대해진 것 같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겠죠.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앙지의 공직선거법 위반 으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정전순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제21대 총선에 당선되었다가 청주시 청원굴 겁니다. 여기는 검사 출신의 윤갑 이런 분이 출마했는데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석연치 않게 재검표 바로 직전에 뭡니까 선거 무효소송을 포기해버렸거든요. 윤갑건일 겁니다. 윤갑건. 그때 이제 승리한 후보가 정전순 씨입니다. 1심에 당선무효용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항소심에서 실행을 선고받았다.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실행을 해 가지고 법정 구속이 될 정도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대전고국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의원에 대해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법은 위반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한 법정 구속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혐의가 뭔가 하니까 2020년 4.15 총선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책임자 a씨로부터 정치자금 2천만 원을 받아 천만 원 선거운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1,620만 원 상당의 해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정도인데 징역 2년을 때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마한 선거법을 적용하면 대한민국 선거가 굉장히 맑고 투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방송은 뭐죠 완전히 개판이라는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가. 또 선거운동은행의 렌터카 비용 780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청주자원봉사자 3천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치덕한 행위가 있다. 물론 이것이 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정 구속까지 시킬 정도를 그렇게 대단한 그런 위법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니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비하면 조족지열입니다. 주본문 아북의 행동대장 황운화는 적어도 10배 이상 진역을 때려야 됩니다. 550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했거든요. 유박사라님이 그 말씀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게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그런 국회의원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법을 위반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뭡니까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진역인형을 때리구나.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에 당선됐던 분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보니까 공직자 출신이에요. 정정순 58년생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제34대 충청북도 행정부시장을 역임하고 21대 국회의원이 됐다. 비고시 국업 공무원 출신으로 관리관으로 승진했다. 그게 상당히 입지전적인 인물인 거죠. 국업으로 출발해 가지고 7급까지 올라갔습니까. 1958년생이네요. 그리고 쭉 보니까 공직자로서 경력을 계속해서 관리해 왔으니까 이게 참 너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제가 윤갑건 후보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나왔거든. 중주시 청원구에. 그분이 선거결과에 불복을 해 가지고 재검표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재검표가 이루기 제기야 얼마 전에 뭡니까. 본인이 포기를 해버렸거든. 그 당시에 윤갑건 지검장 출신은 검사장 출신이죠. 바로 어떤 사건 펀드 사건에 관련되어 가지고 수감 중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검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에 그냥 갑자기 뭐죠 그거를 소송을 그냥 본인이 포기해버린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이 많았죠. 그런데 윤갑검 씨하고 정전승 후보가 여러분 충돌했던 그 선거결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의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차이값은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냥 선거가 아니고 이거는 사기입니다. 사기. 여러분 밑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0%입니다. 무슨 놈을 여러분 세상에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이 20%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미래통합당의 윤갑건 검사장 출신은 마이너스 육에서 마이너스 21%입니다. 좌우대칭구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뭡니까 차이값입니다. 차이값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어마어마하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조작을 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정전승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3개 면동에서 다 플러스 값입니다. 미래통합당 윤갑검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확률로 따지면 2분의 1에 26성 정도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선거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미래통합당 윤갑검에게 투표소 레벨 혹은 동레벨 면 레벨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소를 빼앗은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전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죠. 그래서 모두 다 정정수는 더해 줬기 때문에 플러스 차이 값이 나오고 미래통합당의 윤갑검은 항상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질을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짓을 해도 선거법 위반 위반으로 걸려들지 않는데 뭐 여러분들 선거 자금을 한 2천만 원 받은 거가 조금 유용을 했다고 해 가지고 징역 2년을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라가 아니고 그냥 개판인 겁니다. 개판.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잖아요.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한 친구들은 수사 한 번 안 받고 여러분 꼴랑 뭡니까 돈 얼마죠 한 2천만 원 정도 뭡니까 선거 자금을 유용했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국업 출신으로 입시 전직 인물들은 다 감방을 보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 가지고 윤갑검 검사장 출신이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석연치 않게 재검표 며칠 전에 포기한 것도 이상하지만 이런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소로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데도 침묵하는 이 사회나 수사 한 번 없는 이 사회가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국호를 그냥 이번 기회에 대한 조작국으로 바꾸는 게 낫다야 해. 지금 대한민국은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문의면에서 윤갑검이 마이너스 9.1%의 표를 빼앗은 다음에 정전수는 게 플러스 10.4%를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정의당의 김종태 한께도 좀 빼앗았겠네요. 관내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약 10에서 20에서 21% 정도 조작이 일어난 거죠. 맨 위에 있는 문의면에서만 이런 일들을 해도 처벌 한 번 받지 않고 중앙선거관리원의 이름 노태학이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나와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디지털 조작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났는데도 신임 여름은 뭡니까 특수동 출신의 검사장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입 싹 닦지 않습니까 대한 조작국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름을 선거법이 진짜 웃긴다는 겁니다. 웃겨 이게 뭐 선거입니까 이게 청주시 여러분들 이게 청주시 어디입니까 청원구죠 청원구 청원구 청주시 청원구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있죠 나라에 기강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조작질을 하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뭐죠 그냥 6월 1일 지방선거 마치고 6월 8일 날 뭡니까 그 지방선거를 조작하는 것을 묵인 방조했을 것으로 보이는 총지휘자는 장관급으로 다 승진해서 승관이 참우총장이 되고 하는 세상입니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불법과 부정에 침묵한 대가를 대한 조작국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치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청량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나라가 없어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세력들이 외시하고 계랍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들 된 겁니다. 이렇게 이름 조작을 몇 표로 했는지를 다 계산한 것이 도덕놈들 시리즈인 겁니다. 판매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퇴반은 조선사람인 겁니다.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이 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식들이 뭐죠 노예상태에 살더라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죠 지금 상황인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기사를 읽다가 야 이거 뭐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이 평생 공무원한 정정순 씨를 법정으로 구속해야 될 정도의 사안도 아닌데 그러면 이런 것은 뭡니까 이런 짓을 저지른 놈들은 먼저 따뜻한 방에서 다 발 벗고 자는데 이러니 참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다 그 이야기를 오늘 먼저 좀 드리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